무탑 155층 갑니다. 도전해서 308회로 해 부부멜키르 부부멜키르 부부멜키르로 갑니다. 앞쪽 카레론 그리고 아일린 트리스까지 이렇게 넣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스펙이 좋아요. 5400 공격력 축복도 있고 사실상 죽지 않는다는 얘기 전나빙은 진짜 전나빙 어디서 하냐 만나서 밥 먹어야겠네 발차기로 먼저 3턴감 3턴감이 굉장히 많아요 3턴감이 4개나 있으면 4개 5개 있네 와 영웅 하나도 3턴감 다있네 자 바로 부부 아 1라운드 쓰고 3라운드 쓰면 되겠네 난동 난동 상대 부부를 우리 부부로 잡는 무빙 무슨 덱을 해도 무탑은 항상 자신감 있습니다 요 덱 제가 한번 깨볼게요 그렇지 속공으로 마무리 이번엔 3턴감이 다시 한번 써야됩니다 오 방금 델론즈 뭐야 방금 미끌리면서 썼다 방금 나만 맞나 개장순위 많았습니다 자 이제 자 이제 부부 자 부부 와우 좋아요 반격 속공 이런거 너무 좋습니다 강탈 너무 좋고 강탈은 뭐 솔직히 뭐 와우 너무 좋아 반격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3라운드에 부부 뭐냐 어 난동을 위해서 좀 아끼고 그렇지 어이 속공 너무 잘나가는데 자 트리스 위기 트리스 개위기 트리스 1탄 죽었고 필요없는 친구였어요 원래 약간 넣을때부터 약간 불만이 좀 있었어 있었어 아까 음 약간 불만이 좀 많이 많았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서는 이제 좀 보태야되는데 친구를 부르세요 친구를 불러서 이제 한탄 버는거지 시간을 네 한탄 벌고 상대 스킬이 없어요 두개입니다 두개 육성이에요 육성 어 뭐야 어 아까 안섰네요 아 야 각성이 아니네요 얘는 그렇지 일단 마무리 얘는 각성이 아니네 당황하지 말고 넘어갑니다 어 나 눈 두번쓰는줄 알았네 자 긴장했었고 자 여기서 4탄 감을 해야되서 요거 한번 더 쓰고 어 딜러싱 위기다 어 어 아 미치겠네 잠깐만 개위기 자 요걸로 통과할게요 위기입니다 난동난동 다 맞았어요 어 위기입니다 야 멜키르가 위기 야 멜키르가 네 이러면 딜이 안나오는데 딜이 안나오는데 이러면 딜이 안나오는데 이러면 다시 갈게요 운이 안좋았네 160층은 준비물 없으면 못깁니다 자 못깬다고 보시면 돼요 1라운드 1라운드를 난동을 쓰지말자 예 1라운드를 요걸로 가자 2라운드를 빨리 깨야될거같아 2라운드 오 요건 약하네 왜이렇게 약해 오 난동 쓸거 그랬나 약하네 그렇죠 낮아지겠지 아무래도 어 왜이렇게 약해 뭐야 데미지 왜이렇게 안나오지 난동 써야겠네 왜이렇게 커지 계약하네 사람 아니네 기장도 차고 그럴까 기장각선이 없네 워나도 윌나도 빨리빨리 라라라라라라 빨리 다 깨 야 웨케확해 진짜 계약하다 미셨다 데미지 안나온다 얘 아까는 잘했는데 이번엔 안되네 좋대처음에 깨야되는데 무치명 무치명 딛 소름 지금 카레롱 위기 오를리 있나요? 카레롱 패가 오를리 가져가야겠다 3턴가 많으니까 쥔 오를리 있나? 오를리 있어요? 이판 안되면 오를리로 갑니다 카레롱 위기 많이 맞았습니다 오 네 개 노딜 너무 노딜이다 죽지마 안죽었네 너무 노딜 나독 쓸게 오우 자 한번 더 나갔네 오우 다행입니다 다행이야 나간거 안나간거 차이 엄청 큰데 자 다음 라운드 어떡하지 오 개꿀 개꿀개꿀 좋은거야 오 좋아좋아 느낌있어 오 느낌있다 느낌있다 느낌있어 오 느낌있다 느낌있어 4번 맞았고 자 부부클 돌리고 자 트리시 다섯방 자 다 쓸게요 트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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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죠 오 뭐야 안죽네 게이드 왈린 노템인데 피씨부사기 오 좋아 이판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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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대 스킬 너무 좋고 우리편이고 거의 상대 스킬 너무 좋았고 우리팀이야 거의 그렇지 평평 개이드 데미지 개쎄고 해방도 있구요 친구 카레론도 있기때문에 쫄면 쫄지마세요 친구 카레론도 있습니다 쫄지 말고 바로 반깍 이펴주고 이거 데미지가 광기 벗기자마자 바로 스킬 변경 바로 암흑 해봐 손가락 개빨라야지 소잉 이제 아무거나 마무리하자 평타 마무리 요렇게 해서 155층 깹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